오늘은 제가 그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넬집이 그렇게 꼭 나쁘지 않다는 거를 저희 집을 직접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건축물의 형태는 경량 철골입니다. 쇠로 기둥을 세워서 사방을 샌드위치 판넬로 감싼 다음에 집의 형태를 만들고 나서 내장이나 외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외장이나 내장은 다 나무로 마감을 했고요. 저 지분 같은 경우는 스톤 철판이라고 해서 이태리 쪽으로 수출되는 광화 철판입니다. 철판은 굉장히 튼튼한 철판 위에다가 돌가루를 입힌 겁니다. 멀리서 보면 꼭 기와 같고 돌기와 같지만 사실은 강판에 돌가루를 입혀 놓은 거죠. 데크는 건축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둥이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크를 활용을 해서 밖으로 빼서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놨고요. 이 자체 이쪽에서 놀면서 이렇게 멋진 경관이나 경치를 감상하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꼭 봤을 때는 기와 같지만 실제는 돌가루를 입힌 강철 철판입니다. 강철 철판에 돌가루를 입혀서 만든 스톤 철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외장은 나무로 다 있고요. 이게 딱 들어가다 보면 시골집이다 보니까 작동사위가 많죠.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들어간 현관부터 이렇게 나무로 감싸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건 작동사위가 좀 있긴 한데 바닥은 이렇게 타일로 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타일로 했고요. 이쪽에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문이 하나 있죠. 문이 있어야지만 단열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집 자체를 굉장히 층고를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거의 5m에 가깝게 5m에 가깝게 층고를 만들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저희 부부는 뭐 이제 아이들은 다 지금 독립돼서 나가 있기 때문에 집이 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평수는 16평이고 이렇게 메리평 냉장고를 놓고 이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층고를 높게 했기 때문에 올라가 보면 또 누군가 놀러 왔을 때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이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친구들이 왔을 때 이런 데서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자죠. 보통 이 정도 넓이에서도 어 뭐 낑겨서 자면 6명 자겠지만 널널하게도 한 4명 정도는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 놓고 위에서 바라보는 내려보는 저희 집입니다. 집을 좀 높게 집다 보니까 2층으로 안 들어가면서 2층에 효과를 만든 거죠. 2층으로 들어가면 또 그만큼 또 설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집의 방향은 동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동남쪽 방향으로 하다보면 여름에는 해가 늦게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해가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열의 굉장히 높은 효율성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또 작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다락방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는 짐 같은 거를 좀 놓은 창고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둘이 살기에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그 지붕은 천장은 이것도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로 하다보면 이 화장실에 습기나 곰팡이도 안 끼고 습도도 많이 조절을 해줍니다. 안방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컴퓨터로 작업 중이라 길게는 못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드레스장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행가도 좀 하나 빼놨고. 이렇게 보시면 살림은 단추를 합니다. 미니멀하게 사는 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 폐하 시스템 창호 자체를 이중으로 놨습니다. 두 개가 보이시죠? 잠그는 장치가 두 개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걸 하나만 써도 됩니다. 충분히 웬만한 저걸로 단열을 하지만 저는 산속에 살다 보니까 저거를 두 개를 쓰게 됐고요. 이쪽도 보시면은 이 자체가 유지창 자체가 시스템 창호 폐하입니다. 이 자체도 다 폐하로 된 시스템 창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창호입니다. 이게 단열을 위해서 좀 비싸도 될 수 있으면 저런 거를 쓰시는 게 굉장히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보면 거진 지금 보시죠? 30cm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 두께 자체가 거의 30cm 가깝기 때문에 이 처마도 밑에는 다 이렇게 나무로 감쌌고요. 단열에는 저희 집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이 자체의 현관의 밖을 볼 수 있는 이 자체도 보시면 알겠구나. 이 자체도 지금 폐하로 해서 이중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하나를 쓸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것도 두 개입니다. 원목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원목으로 하다 보면 이 원목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자꾸 이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로 또 닦거나 물을 흘리면 또 이쪽이 팽창 돼서 벌어지는 일이 또 생겨서 이거는 별로 제가 권하고 싶지 않고 저도 그래서 좀 어느 세월이 흘리면 다 걷어내 버리고 황토로 좀 미장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경량 철골이다 보니까 150티나 100티짜리 굵은 강관으로 집에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샌드위치 판널로 덮는데 이 샌드위치 판널로 굉장히 중요해요. 난연으로 좀 튼튼한 걸 쓰셔야 되는데 저가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접스러운 거 그런 걸로 쓰면 큰일 납니다. 물도 많이 빨아먹고 좋지도 않고 난중에 진짜 큰 낭패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절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홈이 있죠. 그런 절곡으로 만든 150티짜리 공장 판널로 저는 전체를 다 씌웠습니다. 그 상태에 100티짜리 또 스티리폼이 들어가서 단열을 했고 그 다음에 내장과 외장을 나무로 씌웠기 때문에 지금 이 두께가 30cm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단열의 신경을 최고로 많이 써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카페 분위기로 등 같은 것도 예쁘게 달고 이렇게 뭐 살 꾸며서 여기서는 또 뭐 지인들하고 술도 먹고 놀고 놀고 그런 용도로도 집이지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집에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짓느냐죠. 저는 업자한테 업자를 못 믿은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평생 태어나서 집이라는 걸 저보고 싶어서 제가 이걸 졌지만은 진짜 죽을든 살든 고생 진짜 엄청 하고 이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도 가고 애주 중지하는 마음도 있고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살면서 이 집에 대해서 하자나 보수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집을 짓을 때는 집 짓는 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자를 잘못 선정했을 때는 불량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불량 건축물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하자가 생기고 그 업자는 도망가 버리면 도수하는 데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겠죠. 심한 경우는 집을 새로 다 부시고 짓는 경우도 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라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적게는 50%에서 70%까지 좀 싸게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또 하나고 시공도 빠르고 짓기도 편하고 또 그만큼 또 튼튼하고 단열화도 우수하기 때문에 꼭 이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불성실한 아주 사기성을 가진 업자들이 그런 불량 재질의 샌드위치 판넬로 날림공사라고 하죠. 날림으로 집을 졌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마 너무 저기를 하시는데 꼭 콘크리트로 진다고 해서 집이 하자가 안 생기고 황토로 진다고 해서 또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업자를 잘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농기촌을 하셔서 처음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고 많은 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업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기농기촌을 하신다거나 건축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시거나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정보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건축의 전체 과정, 설계, 토목, 시공 이런 것까지 제가 직접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제 빼고는 세금은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빼고는 제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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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